국민 생선 고등어, 해양수산부 자료 기준 한 손의 평균 소비자 가격은 8,700원 가량입니다. 여기서 어민이 손에 쥐는 돈은 2,700원, 30%에 불과하고 나머지 70%, 6,000원 정도가 중간 유통 과정에서 덧붙습니다. 이 가운데 중복 경매 수수료는 150원 남짓, 도매시장 법인에 판매를 맡기는 출하주는 그만큼 생선값을 덜 받고 소비자는 그만큼 더 내고 있는 겁니다. 장바구니 물가에선 체감이 잘 안 되는 적은 돈일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수천 킬로그램, 도매거래 단위에서는 무시할 수 없을 만큼 커집니다. 전체 수산물로 확대하면 규모는 더 불어납니다. 연간 460억 원, 도매시장 법인들의 고정 수익이죠.